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와스완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도 지난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씨라고 그러기나? 한동훈 위원장이, 하여튼 전직 위원장이. 다들 훈이 이렇게 하네.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먹자고 그러는데 건강상 이유로 보이콧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열을 조장하는 홍 씨도 있고 싸움을 부추기는 김 씨도 있고 여기서 홍 씨는 김경률입니다. 김경률. 김경률 전 비대위 중 나와서 대통령실에서 세상에 월요일날 밥 먹자고 하면서 금요일날 전화하는 거는 조금 아무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또. 지는 놈이야. 아니 금요일날 얘기한 것만 오늘 당장 먹자고 해도 먹어야지. 무슨 얘기가 금요일날 2, 3일 전에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물론 최고의 권력자에 대해서 무조건 다 그럴 필요는 없다지만. 아니 우리끼리 밥 먹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영웅 소장한테 아침에 전화 걸어서 오늘 점심 시간 돼요? 아유 가야죠. 아유 긴급히 상의할 게 있는데 점심 같이 먹을까요? 아유 가야죠. 아니 일반 사람도 그러는데 대통령이 바쁜 사람이 2, 3일 전에 얘기했다고 그걸 건방지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경률의 입이 청선 때부터 문제가 있다. 그 뭐 뭉창 뽑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죠. 분녀를 조장하고 이간질에 힘을 쓰고 있고 누구 우리 보수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힘의 균형을 찾으려고 입을 대고 있는 사람들. 그 힘의 균형을 찾을 그 상황이 아닌데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무슨 힘의 균형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기 정가사범 당대표와도 협치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이런 사람들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석증을 앓고 있다라고. 아 이석증. 이거 굉장히 힘든. 이석증. 그 기간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주사 한 방 맞고 그러면 오렌지 주스 먹고 그러면 괜찮아죠. 아니 난 내가 한번 당해봐서.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한 순간에 몰아치면 사실 몸이 빵구나도 빵구가 나요. 그런데 마지막 유세 일정을 못 쏘아낼 정도로 탈진 상태가 온 거고 우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가 흔들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체력적인 것으로도 많이 소모가 됐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소모가 됐어요. 왜냐하면 단결하고 지금 응집력을 최대한 키워서 총선을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분열하는 카드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3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기간 마지막 전에 여론조사를 딱 보면서 그동안에 100일 가까이 끌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허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4월 첫째 주부터는 그동안에 해왔던 강력한 워딩이 읍소로 바뀌면서 이제 본인도 총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석증이라는 게 쉽게 오지는 않거든요. 아이고 스트레스 그런 거. 그게 당분간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요. 걸어도 조용, 조심조심 걸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귀 안에 쉽게 얘기하면 이 석, 돌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돈다라고 생각하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구토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최악의 몸 상태 안에서 오죽했으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오찬에 참석하지 못하겠냐라고 보수들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분열 조정하고 갈라치기하고 이때다 싶어서 그 국힘 내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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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보개. 새보개. 개부터 나오는데 거기서 또 막 총선 패배 책임을 한 곳으로 몰아서 전당대회 혹시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나올까 봐 미리 차단한다고 지금 분주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지금 국힘 내에 당직자들은 정말 안 하고 싶다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다. 지금 한동훈이 선거 끝나고 쉬어야 되는 거는 몸 상태로는 맞아요. 그런데 쉴 수 없게 만드는 주변 상황들 때문에 본인도 쉼이 아니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대권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 찍고 바로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새, 개, 개. 새보개. 네네네. 새보개. 개개개. 이제 그쪽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이불도 대고 있고 거기에 또 힘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아, 분주해 움직인다. 지난주에 박사님 기억나시죠? 당권도 전에 김재섭 나왔던 거. 아, 네. 개개개. 개, 개, 새, 새. 말도 안 돼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김재섭 당선자의 워딩이 쓰레기 가득한 방에 치워야지 이불만 덮고 안 보이기만 한다라는 워딩이 있었고요. 낙선자 중에 오신환. 그쪽도 새보개죠. 새보개죠. 전당대회 룰을 50대 50으로 일반인의 50, 당원의 50.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전대 룰을. 그러면서 아, 이준석 전 당대표 끌어내렸다라는 워딩을 하는 순간 분류가 확 되거든요. 이준석은 끌어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본인의 성상납으로 품위 유지, 위반되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자격을 잃은 거죠. 스스로 일로. 그런데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동훈이 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한동훈 카드가 전대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권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건지.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저는 우선 일단 한동훈의 이번에 대통령 식사자리 보이콧 한 거는 이석중 제가 알아봤거든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석중이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땅에서 주저앉아서 길바닥에 하늘이 막 빙빙 돌아가고 땅이 막 솟구치고 내가 걸을 수가 없어. 중심을 못 잡아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하고 딱 얻었어. 그리고서는 내가 급해서 의사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동민아 이렇게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 이석중 같으니까 일단 아무 편의점 들어가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래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니까 조금 나왔더라고. 그러더니 병원 빨리 가래. 병원 가서 주사 맞으니까 한 하루 지나니까 괜찮아요. 초기였을 거 같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 전에 이석중 알았다는 증세라는 게 없었으니까 아마 요즘에 과도한 스트레스.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겠어요. 선거 참패했지. 그다음에 일생에 그런 내 생각에 한동훈 50 중반 평생에 이런 수모라고 그럴까 이런 좌절감을 처음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에 이석중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선거 진 후에 이석중 와서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거고. 물론 이제 컨디션은 안 좋겠지만 대통령 식사를 거절한 거는 정치적으로 좀 미숙했다. 기분이 나빴어도 그냥 가서. 그게 정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오해들이 막 나오잖아 벌써 갈라치기가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또 뭐 이런 소질을 없애고 그냥 조금 컨디션 안 좋아도 점심 식사하고 길어야 2시간인데 그래 가서 하고 온다는 그거 가지고 약간 정치적으로 미흡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가야 되느냐 여쭤보셨잖아요. 네. 전당대회. 나는 이번에는 나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도 안 나간다고 정한 것 같아요. 본인도. 아니요. 본인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가벼운 입으로. 가벼운 입. 김경률이. 김경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내 생각은 왜 그러냐면 나는 다를 위해서 모두 다를 위해서. 크게는 국민의힘과 우파를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아까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소진시키면 지금 선거 패배했는데 바로 또 당대표 나가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또 그냥 막 그냥 막 또 대국민한테 뭐 해고 당원들한테 뭐 하고 또 뭐 이러잖아요. 질려버려요. 국민들이. 그다음에 당원들이 질려버려요. 그다음에 선거 패배에 어떤 걸 두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 1년 최소한 1년 정도 떠났다가 오면 떠나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요. 밑에 이 조직을 다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내가 대권을 잡으려면 계획을 플랜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간단치 않아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왜 졌는지 이런 거 다가. 그럼 다음 선거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대권은. 그럼 대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간단치 않아요. 그거 한 1년은 자기가 진짜 핵심 측근들과 함께 고민하고 플랜 세우고. 그다음에 대중으로부터 살짝은 좀 떨어져서. 그리움을 대중들한테 주어서. 그다음에 분명히 전당대회에서 분명히 개판됩니다. 국힘이요. 새로 누가 나오든 개판돼요. 그러면 한동훈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 그렇죠. 한동훈 만한 사람 없다. 다시 불러와라. 이렇게 될 때 짠 하고 한 1년 뒤에 나타나서 그때 또 어지러웁니다. 그때 또 선거가 있어요. 보궐선거도 있고 지자체 선거도 코앞이고. 이때 필요로 할 때 당원들이 제발 나와주세요. 이럴 때 짠 하고 나오는 게. 나는 한동훈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도 그게 낫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조금 연구할 필요는 있다. 법조 기자의 말을 빌러서 하자면. 한동훈이 이때까지 했던 영장들이 웬만하면 기각이 안 됐대요. 이게 정모 감각이 있다. 최고의 검사. 그래서 조선제일검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장판사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하느냐에 대한 포인트로 굉장히 알아서.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넣었었대요. 그래서 판사의 감정을 살짝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약간 기획통. 정모 감각이 뛰어나서 기획통이 있었지. 특수통이나 수사통으로 빠지지는 않았대요. 이런 것만 봐도 한동훈이 어떤 플랜으로 갈지 큰 그림을 본다라는 그런 기대는 있어요. 그리고 너무 소진될 필요도 없고. 약간 구원수 같은 등판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 사이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서. 지금 당장 나와. 지금 당장 나와서 조직 잡고. 잊혀지면 안 돼. 안 잊혀져. 손학규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선인 등 뭐든 선거에 패배하고 난 후에. 또 한 1년 정도 숙고한 후에 다시 돌아오려니. 당에 있지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이거 상황은 좀 다르죠. 한동훈에 대한 우리가 기다림과 또 기대와 뭔가가 있잖아요. 매력 자체가. 그래서 저도 지금 박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쪽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하나만 딱 보태면. 이거는 뭐 아마 우파분들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좌파분들은 씹어제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기자들과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냥 일본 정치인의 냄새를 좀 풍겼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실 자체는 국민들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보이는 쇼맨십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그게 정치예요 또. 그러니까요. 쇼맨십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럼요. 뭐 조국이 머리 쓸면서 무외 하는 건 뭐겠습니까. 약간 뭐 로봇 태권부이처럼 서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내가 범죄자이긴 하나. 자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쇼맨십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임명과 함께 큰 이슈였어요. 새롭게 진행된, 새로이 시작된 질문. 그런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쇼맨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부분이 우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이 입을 댔잖아요. 이준석이 어떻게 입을 댔냐면요. 아우 다급해지니까 또 고개를 숙인다. 지금까지 불통으로 갔다가 이제 다급해지니까 대선 기간에도 고개 숙이고 90도로 인사했다. 너무 자신 얘기는 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100명 모아놓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전달이 가다가 끊기는데 욕을 하잖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요. 부풀려서 그런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상에 정확하게 앉아서 제대로 된 국민 담화처럼의 브리핑이었으면 질문을 받았으면 뭔가 쇄신하고 뭔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불통의 이미지만 살짝 걷어냈을 뿐 그 좌파 진영에서 떠들고 있는 오만함과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뭔가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유 뭐 질문 질퇴. 발 이렇게 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를 했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과도 지난번에 뭐 유난 갈등에서 만났을 때 서로가 90도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찍혔었으면 국민의힘이 이제 뭐 당정 갈등 뭐 이러면서 끌려다닌다라는 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깨 툭 치고 90도 인사. 이런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득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쇼맨십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 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새롭게 된 정진석 비서실장과 약간 정무 감각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3년 동안 국민에게 불통의 이미지, 세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 진짜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고 있네. 윤석열 대통령 잘 뽑았다. 어?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 무역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뭔가 괜찮아. 이럴 때 안정적으로 갔을 때 한동훈이라는 카드도 빛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1년까지는 좀 많이 길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그래서 빠르게 1년을 한 3개월, 6개월로 다급하게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한 78, 72시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1년 카드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바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영웅 소장 그렇게 보는 게 대부분 여성들이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이 보는 관점하고 남성이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아까 그 한동훈이 이제 90도 이상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 툭 친 거. 이건 이제 남자들은 이해하는 게 남자들이 한동훈은 지금 정치권에서 만난 후배가 아니라 몇십 년 전서부터 초년 검사서부터 맞으면 어버 키우다시피 그냥 말해 진짜 내 살 같은 동생이야. 아니 내 진짜 친한 동생이야. 동생인데 하나님은 내가 법무부장관도 시켜주고 당대표도 해서 시켜줬는데 아니 살짝 좀 개기네 이게. 그래서 내가 아끼는 동생이야 그러니까 야 맞으면 잘하자고 어깨 툭 친. 이거는 남자들은 친근감의 포시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 왜 그랬어. 아니 우리가 남이가 형 동생 아이가 우리가 몇십 년이야 너하고 나하고 자식아 이런 걸로 우리가 야 그게 그런 거 아니고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진짜 나를 진짜 이뻐하고 사랑하는 부모같이 키워주신 분인데 내가 죄송해요. 그리고 90도 이렇게 한 거 난 양쪽을 그때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제가 좀 권달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그 사진을 보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네요. 그런데 저는 좌파 커뮤니티를 좀 많이 훑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때 총선 기간 동안에 파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발견을 한 부분이에요. 그게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데 대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 8일 차 9일 차에 대처를 하더라고요. 빨리 대처했어야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처음 대처가 너무 미흡했던 게 그때 상황에 동영상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동영상을 클릭하고 그렇게 보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문구로만 하지. 그래서 선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많이 받아쳤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 영상을 봤을 때 너무나 다른 가짜 뉴스인데 그게 일파 만파 그냥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총선을 지나오면서 이 좌파 진영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과 수준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내가 높다 이게 아니라 이걸로 25만 원에 회카닥 해서 일표를 행사해 파가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이 흔드는 맛에 그게 너무 웃기대요. 그러면서 그냥 불통의 이미지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런데 이런 흡수성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상대를 알게 됐으면 그 상대가 씹어제끼는 포인트를 알았잖아요. 그럼 여기 안 씹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포인트를 계속 놓치고 있는 부분에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아까 얘기했던 윤환 갈등과 그 브로맨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쇼츠로 작용을 해서 쇼츠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들이 씹는 포인트는 희한하게 왜곡된 포인트거든요. 이건 정면으로 오지 않아 옆구리 훅 들어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거리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일본 정치인을 얘기했던 게 예의 차리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의가 각별해요. 부부의 포인트도 어떤 거 흠이 없어요. 사진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시각적인 부분에서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있지만 좌파의 우파와 내구조도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불씨 그냥 꺼뜨리면 끝나겠지. 아니요. 저기는 바람 만나고 뭐 만나서 활활 태우잖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흠을 주지 말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쇄신하겠다. 이제 진짜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데 저들은 또 그럼 지금까지 정치 안 했냐. 이런 식인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진짜 이석증 있고 뭐 그런데 김경류까지 보태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게 먹잇감을 던지지는 말자. 앞으로 세심하게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라고 했으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 길은 충분히 알아요. 정치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황교안 전 당대표 선학교 전 당대표부터 돌아오지 못한 거를 답습했기 때문에 최대한 멋지게 별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카드를 분명히 찾을 거다. 그것에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어줘야 된다. 왜? 정권 연장해야 되니까. 거기 가장 큰 베이스는 제발요. 보수들요. 분열하지 맙시다. 네 편 내 편 나눠서 지금 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원 게시판 보면요. 편이 갈려가지고 씹고 있고. 저도 뭐 이제 댓글에 보면 아우 뭐 윤 있으면 윤 뭐 한 있으면 한. 평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윤이 잘한 카드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한이 잘한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 여기는 윤, 윤 바네. 여기는 한 바네. 이러면서 막 구독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지식을 조금 쌓고 있고 저들과는 다르다는 뭔가에 좀 프라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하는 행동은 저들하고 똑같이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좀 있으시니까 보수는 분열하면 안 된다. 정권 연장을 목적에 두고 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권 연장의 카드라면 우리는 뭐 달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운 카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아까운 카드니까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자기도 아깝게 행동을 해야 돼. 간질거리게. 너무 손질. 연애하고 똑같아요. 밀당. 너무 스토킹처럼 그냥 너무 들이대고 그러면 질린다고. 그러니까 디딜 될 때 화끈하게 디딜 되고 그게 이제 손고 이번에 디딜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상대가 조금 좀 한번 아유 나유 저 뭐 내가 요즘에 좀 기말시험도 있고 어 졸업도 해야 되니까 조금 좀 좀 쉬었다 만나자 그러면 쓱 빠져줄 줄도 알고 그러지. 뭐 기말시험이 중요하나 내가 쭉 난 잊혀진단 말이야 기말시험 끝나면. 이렇게 해서 너무 그럼 질려요. 그러니까 DJ가요 여우잖아. 불려우거든요 DJ가. 공같이 생겨서. DJ가 불려워요. 정치 안 하겠다고. 맞아 맞아. 정계 은퇴 선언해놓고 영국 갔잖아요. 그래놓고 1년 있다가 쓱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좀 너물너물한 이런 게 좀 이렇게 너무 좀 팔딱팔딱 뛰지 말고 생선처럼 너물너물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너물너물해졌으면 좋겠어요. 둘 다 다 이 검사시니까 좀 너물너물하게 한동원도 너물너물하게 다뤄서. 너물너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 너물너물하게 다뤄서 한동훈 위원장도 좀 너물너물하게. 그러나 공동의 선이라는 건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둘 다 다 갈등을 벌이는 거를 국민들한테 주면 지금 김영윤 소장 지적대로 우파들이 친한이냐 친윤이냐 놓고 갈등하잖아요. 이거는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야.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서로 참고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밑에서들 갈등을 안 하는데 지도자들이 대놓고 밥 먹자고 그러는데 밥 안 먹는다고 그러고 지도자들이 무슨 이러니까 밑에서는 한동훈이 잘했다. 윤석열이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말하자면 백성들은 아무 잘 몰라.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니까 갈등 버리지 말고 서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권 뺏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윤석열이 잡았기 때문에 문재인은 감옥 안 갔지만 이재명이 잡으면 우리나라 판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위 사람들끼리 상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제가 이재명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적 보은과 절대적 보복.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 네. 김용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